1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의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.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. 마땅하고 호른 일입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존명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호른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 옵니다.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개로 학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.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피미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부들과 소리를 모아 삶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. 아멘